쪼만 무릎 꿇을까? 너무 뜨겁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 분자가 생겨? 괴물이 태어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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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찍을래? 도우사 찍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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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얘네들 막 자기들끼리 막 움직여? 우와! 이거 뭐야? 야, 이제 저거 닦자! 저거 그만 찍고 타올! 퀴즈 타올! 야, 지금 차도만동 아니야? 뭐야, 체제가수 오늘 체제가수?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우와! 아, 타수 누구야? 우와, 야, 이거 탕수육 끓여도 될 것 같아! 우와, 이거 지금 뭐야? 모욕 끓이는 거야? 많이 많이, 더 많이 아, 더 많이, 더 많이 바꿔줘 딘디람 바닥이 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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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너무 세! 야, 지금 이거 밀가루 해야 돼! 야, 진짜 꽉! 와간다! 선우 형, 계속 볶아야 돼! 그게 카라멜색이 돼야 돼, 카라멜색이 카라멜색이 돼야 돼! 카라멜색이 돼야 돼, 카라멜색이! 카라멜색이 될 때까지 계속 볶아! 너 알고리 있는데 너무? 너무 뜨거워, 딘들아! 아니, 너 뭐 너는 뭐 하는 데 힘들어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너무 힘들어! 형아, 너 뭐 하는 거야? 선우 형, 빨래 닮아요? 어, 아휴! 형아, 카라멜색이 다 내 탓이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덕이라고 해야지! 형아, 내 탓이야! 딘딘 형! 어? 전해볼까? 기다려봐, 손만 씻고 갈게! 아, 그거 여기 올리는 거야? 잠깐, 일단 해볼게! 대박! 기름, 기름! 아, 뜨거워! 기름, 기름! 야, 이거 안 될 거 같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너 이거 이러면 이거 요리하면 찬맛 나는데, 이거? 아냐, 아냐, 아냐! 딘딘 형 이거 한다! 야, 기다려봐! 간다! 기다려봐! 뭐 엄마한테 연락해? 아냐, 아냐! 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기름을 더!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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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쭉 더 해봐! 넣어봐, 전 넣어봐! 간다! 어, 전을 쭉, 쭉! 쭉! 따로! 일단 따로, 일단 따로! 얇게, 얇게 펴, 얇게! 그럼, 국자로 피면 돼! 얇게 펴야 돼! 어? 아니, 쭉 따라어, 그냥, 자! 좋았어! 와우, 제대로야! 이게 맞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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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펴! 그만하고 펴라고! 야, 뭐해! 어떻게 펴, 어떻게 펴! 물만 펴! 야, 국자로 펴! 이거 맞아? 이런, 이런 이딴 모양이라면? 이거 뭐야, 미술 시간이야? 연가를 하나씩 잡고 가지고 부침개를 하나씩 하나씩 이거 맞아요? 아, 부쳐놓고 미리? 아, 이거 바닥에 너무 탔는데, 기름을, 기름을, 기름을 좀, 기름을 좀 익히고 해야 되는 거 아냐? 망했네? 긴드려, 이러면 칼에서 탐방! 기다려, 기다려, 지금 가! 아, 진짜! 아, 뜨거워! 가놔, 가놔! 아, 너무 뜨거워! 내가 저기 이거 왜 하나 남겨놔게! 왜? 김치 싸다, 아기! 어! 저 하나 남겨뒀어! 부춧가루 좀 넣을까? 뭐? 부춧가루, 이거 왜? 아, 아... 베트박이! 아, 알았어, 알았어. 부춧가루 좀 뿌릴까? 어, 뿌려봐! 베트박이 이거 주식에서 맛있게, 색상! 이거 맞아, 요리? 딘딘이 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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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 어, 조선아! 어! 어, 조선아! 야, 이거 그 흐름 다 올라오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칼에 넣으면 안 보여.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맞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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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섞어, 섞어, 섞어. 물이 다 날아가. 그냥 이렇게? 됐어, 됐어. 봐봐, 색깔 나오잖아, 색깔 나오잖아. 드시고 싶으세요, 감독님? 감독님, 색깔 나오잖아. 아까 감독님이 맛있는 냄새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섞어, 섞어, 섞어! 감독님, 이거 같이 드시고 싶어서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뭐야? 전의 뭐 사양 만들어? 감독님이 아까 맛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못 먹는데. 전우 그거 써? 응? 뒤집게. 어, 너 쓸래? 네. 안 쓰고 싶어. 그럼 국, 국자나 줄래?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더러워. 야, 말조심해. 이거 얼마나. 뭔데? 아, 뭐야, 저거. 야, 왜 여기다 맞눌러? 40만을 둬야 돼. 아, 이거? 아니, 아니, 좀 더 끓여야지. 좀 더 묽어져야 돼. 맛있네? 이거 왜 맛있어? 맛있어. 야, 카레 맛있어! 카레 맛있어! 맛있어! 카레 맛있어! 카레 맛있어! 아, 카레 성공해. 야, 나 이렇게 힘들게 카레 한 거 처음이야. 아니, 내가 다 한 거 같은데? 네가 했어, 이거? 아니, 형. 아니, 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든 램지고 형은 수 셰프야. 아, 나 너무 억울한데? 원래 수 셰프는 이렇게 억울해? 카레 인서트, 인서트. 비주얼 인서트. 야, 자랑 좀 그만해. 그거 내가 한 건데.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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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